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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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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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 이용이 즉상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정이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 멋주로 수시가 나지 않게 공유인사들을 데려와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이 잠시 시간에 나가고 싶으니까 모를 것 같아서 전화 안 내렸는데 많이 좀 깜빡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주 제가 미국에서 서울에 잠깐 왔다 갔는데 내려가는데 왜지 아빠가 그래 밤이 매트로콘 오는 것도 시간이 안되니까 나 공개나야 하면서 까먹어서 아 벌써 그려야 되냐고 출입문이 닫습니다. 그래서 매번에 공간 출입문이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둘러누비를 가면서 굳이 되어있지 않나요 아 예 굳이 그럼 3번 들어왔어요 아 그러게요 열차 출입문이 닫습니다. 출입문이 닫습니다. 출입문이 닫습니다. 출입문이 닫습니다. 아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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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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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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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역 3단계경, 열차가 부정차안에 위험한 상황이 배송할 수 있으며, 부가도 받는 법에 따라 희생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비정한 분야에 비정차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적의 extremities는 불구하고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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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